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네방네 중국어 강사 문부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고 대다수 대답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저 역시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한 질문입니다. 하지만 오늘 이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또 대답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너의 체중은 어떻게 되니 중국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가体重은多少? 따라하세요. 네가体重은多少? 하나하나 짚어볼게요. 네가 당신의 너의体重,体重, 말 그대로 체중이에요. 우리도 체중이라는 말 쓰죠. 체중,体重, 시 도셔, 어떻게 되니, 얼마나 되니 라는 뜻입니다. 그럼 여기서 대답이 중요해요. 50kg이라고 치면 나는 50kg이야. 중국어로는 kg, 꽁진 우리랑 표현 똑같아요. 우술꽁진 50kg이야. 우술꽁진. 네. 근데 중국에서는 이 kg도 쓰지만 또 다른 표현도 씁니다. 바로 찐근자를 씁니다. 찐근자는 보통 우리가 돼지고기 한근 주세요. 두근 주세요 할 때 그 근자인데 근근자예요. 한근에 우리가 돼지고기 한근에 600g이죠. 근데 중국에서는 500g이에요. 한근이 500g. 그래서 중국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돼지고기 한근 주세요 했는데 600g이 아닌 500g을 줬다 해서 따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. 중국에서는 한근이 500g 기억하세요. 네. 500g이면 내 몸무게가 50kg이다. 그러면 이 근으로 바꾸면 100근이 되겠어요. 그러면 이발진. 이발진. 네. 내 몸무게는 100근이야. 우리말로 조금 어감은 조금 이상하죠. 중국에서는 50kg 또 100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. kg, 근 둘 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. 이전에는 이 근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 젊은이들은 이제 꽁진, 이 kg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. 그래도 이 두 가지 방법 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. 오늘 아주 민감한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. 그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중국어 준비하겠습니다. 자이찬!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중국어 준비하겠습니다.